자, 여러분이 맥을 쓰고 계시다면 어... 깃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깃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눌러서 여기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깃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면 깃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. 그렇지 않고 뭔가를 설치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뭐 X코드 이런 걸 설치하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깃 명령을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명령이 실행이 될 겁니다. 또는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깃의 홈페이지로 가오는 거죠. scm 깃 아, 깃 scm이네요. 깃 scm.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포 맥을 누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설치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죠? 터미널 또는 콘솔이라고 부릅니다.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깃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뜨면 잘 설치가 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설치가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우리의 실습은 여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